여러분 반갑습니다. 첨점생입니다. 오늘은 니트럴 장갑 한 가지를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이 니트럴 장갑, 광범위하게 많이 쓰이는 제품입니다. 식품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음식을 할 때도 쓰시고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당연히 많이 쓰이고 있고요. 특히 자동차 정비하시는 분들이 이 니트럴 장갑 굉장히 많이 애용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니트럴 장갑을 왜 애용을 할까요? 맞습니다. 맨손 같은 그립감과 내 손에 이물질이 직접 닿지 않는다는 장점 때문이겠죠.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요즘 니트럴 장갑 제가 낄 때마다 이게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손에 이물질이 묻지 말라고 끼는 게 니트럴 장갑인데 손에 이물질이 묻을까 봐 웃기겠어요. 왜냐하면 너무 잘 찢어져요. 어디 찍혔다 싶으면 찢어지고요. 끼다가도 찢어지고요. 이거는 뭐 니트럴... 야우... 오늘 소개를 해드릴 제품은 그런 걱정은 싹 지우셔도 됩니다. 단언컨대 제 인생 니트럴 장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소개를 해드릴 제품은 코레카에서 출시한 그리파즈라는 니트럴 장갑인데요. 오렌지 색상과 블랙 색상입니다. 이 제품이 왜 좋은지 다섯 가지 측면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이즈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부분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니트럴 장갑만 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안쪽에 면 장갑을 끼고 위에 그립감을 위해서 니트럴 장갑을 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 제품은 S 사이즈부터 XL 사이즈까지 총 네 가지의 사이즈로 나옵니다. 보통은 소형, 중형, 대형 이렇게 나눠져 있죠. 두 번째,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착용감이 매우 좋습니다. 자, 이러려고 장갑 두 개를 미리 오랫동안 끼고 있었습니다. 제 왼손에 끼고 있는 게 그리파즈 장갑이고요. 제 오른손에 끼고 있는 게 일반적으로 제가 활용을 하는 제 옛날 영상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일반 시중에서 팔고 있는 니트럴 장갑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착용감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 오른손에 끼고 있는 이런 니트럴 장갑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착용감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 제 영상 많이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다 한증이거든요. 손에 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갑들은 한 10분, 20분만 끼고 있어도 안쪽이 기분 나쁜 그 미끌거림과 아니면 안 미끌어지면 착용감이 되게 안 좋게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벌써 땀 때문에 얘가 착 달라붙어 있거든요. 제 살에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기분 나쁜 착용감이 생겨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어우 찝찝해. 벌써부터 찝찝하거든요. 제가 이걸 지금 1시간 정도 끼고 있는데 벌써부터 찝찝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에 반해서 그립파제 장갑은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이게 말로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덜 걸그칩니다. 이 걸그치다는 표준어가 뭘까? 뭘까? 이유는 바로 뒤에 말씀드릴게요. 그립감이 좋다는 것과 일맥 상통하거든요. 두 번째로는 그립감이 매우 좋습니다. 자 일반적인 니트를 장갑의 표면입니다. 이런 식으로 매끄리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와 안에 깜찬가 봐. 자 손바닥도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맨드리한 표면을 가지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그립파제 장갑은 맞습니다. 돌기처럼 손바닥 전체, 손등 전체에 박혀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측면을 제외한 모든 부분에 돌기 부분 표시가 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손가락 끝도 마찬가지고요. 그립감을 좋게 하는 패턴의 비밀. 생선 비늘 패턴이라고 합니다. 생선 비늘 굉장히 반대로 만지면 꺾으리 꺾으리 하죠. 그거에 영감을 받아서 만든 게 이 물고기 비늘 패턴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립을 잡아보게 되면 일반적인 니트를 장갑과 오 완전 달라요. 아예 다른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닥에다가 만약에 내가 장갑을 민다. 그러면은 일반적인 장갑보다 마찰력이 더 느껴지는 게 확연하게 티가 날 정도로 차이가 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그래서 뭐가 궁금했냐면 얘네가 상세페이지 같은데 기름이 묻었을 시에 그립감이 조금 더 좋다. 뭐 기름에 묻었을 때 그립을 좋게 해서 잘 쓸 수 있다고 남아있던데 큰 차이는 없던데 정비공 분들의 사용을 하시는 정비공 분들의 말씀을 들어봐도 조금 덜 미끄럽대요. 그 정도 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 쓴다? 어나더 레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착용감이 좋은 이유도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바로 뒤에 말씀을 드린다고 했으니까 그렇습니다. 장갑을 뒤집어도 안쪽에도 이런 식으로 패턴이 만들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손가락 끝에도 패턴 무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쪽에 전체적으로 면이 닿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 보송함과 이게 상대적 보송함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얘가 방수인데 보송하다고 말하면 거짓말이잖아요. 막 공기는 통하고 물은 안 통하고 이러면 거짓말이 되는 거니까 상대적 보송함과 좋은 착용감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장점 장시간 착용해도 불편하지 않다. 이 부분이 착용감과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 착용감이야. 처음에 낄 때는 다 비슷할 수가 있죠. 근데 쓰다 보면 생기는 땀 때문이라든지 뭐 땀 때문이에요. 안에 이물질이 들어가진 않을 거기 때문에 땀 때문에 공기가 통하지 않는 그 땀 때문에 착용감이 점점 안 좋아질 텐데 그 부분 때문에 착용감이 조금 더 오래 지속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장점 올 라운드 장갑입니다. 보통 저렴한 니틀 장갑 같은 경우에는 식품 환전을 받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많죠. 왜냐하면 금액을 저렴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 제품은 그런 거 없습니다. 두께가 일반적인 장갑보다 두껍거든요.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건데 일반 장갑 대비 최대 5배 오래 쓸 수 있다고 하고요. 식품이나 건조한 환경 물이나 그리스 오일 같은 환경에서도 제품의 변형이 오지 않는 말 그대로 올 라운드 장갑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실험을 해보자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실험을 해보기 전에 이런 경험 무조건 있으실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니틀 장갑 끼다가 찢어지신 분들 손 저 진짜 많거든요. 제가 손톱을 조금 바짝 안 깎고 조금은 남겨놓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장갑을 끼다가 아무 생각 없이 끼다가 진짜 두두둑하고 뜯어지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일부러 이게 그렇게 얇게 만들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잘 찢어지는 편인데 얘는 그런 거 없더라고요. 자 장갑을 준비를 하고요. 새 장갑을 일부러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쓰다 보면 내구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새 장갑으로 준비를 했고 어떤 식으로 실험을 진행을 할 거냐면 실험이라고 하기에도 그렇죠. 가장 취약한 부분 이 손가락 사이 부분을 찢어볼 거예요. 어떻게 찢어볼 거냐면 이렇게 그렇죠. 그냥 맥없이 두두둑 끊어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얘가 얘가 나 이거 고무척 트음 튕길까 봐 무서워. 이 정도로 당겨야지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끼다가 쓰다가 잠깐만 너희가 힘을 너무 줬나 눈물이 나네. 찢어질 걱정이 없다는 거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제가 장점 얘기하다가 번호를 조금 헷갈린 것 같은데 편집자분이 알아서 좀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론. 이 제품 저는 무조건 씁니다. 금액이 비싸도 써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그런 장점들 때문에 이 제품의 금액이 50개 기준 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렴한 금액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얘가 막 100개에 만 원 이렇게 하니까 뭐 두 병도 비싸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 안 쓸 겁니다. 얘한테는 D인 게 너무 많아요. 차라리 저는 오래 쓸 수 있는 이 장갑을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코레카에서 출시한 그리파즈 니트를 장갑을 소개를 해봐드렸는데요. 오늘 소개를 해드린 이 제품 총 8개. 각 사이즈별로 2개씩 총 8개를 나노비 매트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맞게 아니고요. 50개 북각씩. 영상에 댓글 남겨주시고 나노비 매트 신청을 해주신 분을 하면서 제품을 보내드리니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고요. 이 제품은 진짜 한번 써보세요. 신세계를 경험하실 거니까요. 지금까지 첨점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장갑 그런 경험도 있지 않으세요? 손톱 깜빡하고 안 깎은 날 이렇게 물건 집다가 손톱 부분 뜯어져가지고 안에 막 이물질 많이 들어 생각했는데 옛날에 그런 적 있거든요.